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먹을 것은 항상 오는 치킨 아니겠습니까 직접 어머니께서 만들어 오셨다고 하십니다 어 이제 가게야 한다는데 시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가게에서 팔만 할 것인가 이렇게 튀김을 해 놨네요 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치킨은 항상 옳다 항상 오는 치킨입니다 어 엄마한테 치킨 이름 이걸로 하라 그래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항상 옳은 치킨 어 아 사장님 항상 옳은 치킨이여 아 이거 치킨집 하는게 아니라 그냥 가게인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 치킨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어왔는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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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죽 그냥 먹을만해? 이것은 직작이신가? 아니지 재료상작 아 재료상작이야? 이거는 직작인가요? 아 이것도 재료상작이야? 맛이 어떠냐? 맛있어 아니 괜찮은데? 맛있어? 13,000원짜리야 13,000원짜리야? 이 4개에? 아 한마리에 내일 개업하니까 와서 사줄거야? 아니 안사 걸뱅이 먹고싶어 방송해? 아니요 누나요 누나 한 마리에 만삼촌이라고 합니다 그렇대요? 직작을 못하였습니다 역시 답은 만작이다 저요 핫스포 프로였죠 아 이거 뭐야? 네 이건 멘탈으로 네 네 네 치킨맛이 잘 어울리네요 음.. 치킨만 직작이랍니다 메이플 때려주고 먹방하려면 저를 많이 만나면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할 수 있겠군요 이거 머스타드 머스타드 아니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오히려 그냥 먹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찍어먹는 것보다 약간 맛이 배어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디랑 비슷하다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뭐지? 뭐지? 버섯 아, 코코 바삭 고기 고기 붙어요 소스 찍는거보다 그냥 먹는데도 나은거같아 그냥 맛있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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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맛있다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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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매일 불할때보다 밥 먹을때 그럴 때가 시청자가 더 많은거 같애 국가루 고춧가루 숙가루 아 근데 이렇게 음.. 누나 초청하면은 헤헤헤헤 제 몸 두개짜리인데 괜찮겠습니까? 제 몸 두개짜리 제 몸 두개짜리 제 몸 두개짜리 그냥 치킨집 시켜먹는거보단 맛있는거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아 내가 그걸 너무 맛없게 먹어가지고 그 뭐지 굽네 아니었는데 뭐지 제가 무슨 치킨 먹었었죠? 아 교촌치킨 아 교촌치킨 아 교촌 나랑 잘 안맞더라구 이게 더 맛있는거 같애 교촌치킨 먹었을때 진짜 소스맛으로 먹는 느낌이었어 아 이거요 항상 옳은 치킨이요 아 이거요 직작이요 직작 엄마가 해가지고 왔어 직작이구요 나머지 소스는 완작이 소스는 완작 나머지는 직작 직작이요 아 이거 노래요 엘린 켈린 낙수 오묘 요식 엘린 켈린 낙수 오묘 요식 바이 무작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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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우 야 치워넣고 아 일단 방 녹화를 종료 좀 해야겠다 감사합니다 항상오른치킨 직장치킨이었습니다 크흠흠